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비앤비의 엔지니어로 있는 박호준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지금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음 우버 에어비앤비가 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을 뽑고 있거든요. 선두 기술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나빴을 때가 제가 51명 중에 48등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약간 영포구포자 네, 가능합니다. 굉장히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굉장히 많은 돈을 받지만 굉장히 적은 시간을 일하고 있거든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을 해서 4시면 퇴근을 해요. 제 급여는 OX만불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